세계 최초로 공개합니다. 그 유명한 삼성퇴 유물입니다. 양자 측정으로는 서기 전 2800년경으로 나오는 삼성퇴 유물로서 특이한 점은 바로 문자가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. 문자는 상형 문자로서 인물상의 가슴에 새겨진 7글자입니다. 이 문자는 당군조선 이전의 배달나라 시대의 문자로 보여집니다. 유물의 정확한 제작연대는 앞으로 더 연구되고 분석되어야 합니다만 여기서는 중원에 있던 상나라 즉 은나라 시대 또는 그 이전에 존재한 삼성퇴 유물입니다. 상나라는 서기 전 1766년부터 서기 전 1122년까지 존속한 당군조선의 제후국인 천자국입니다. 서기 전 1766년경 은탕이 천자로 즉위할 때 당군조선의 군후국인 고죽국의 천군이 즉위축하를 하였다고 합니다. 천자는 천군의 점원 아래 벼슬 직책입니다. 즉 제왕군공후 백자남의 위계질서로 볼 때 자작이라는 벼슬은 군의 저 아래에 위치합니다. 상나라 시대 당시 현재의 사천성 지역 중 삼성퇴 지역은 상나라 문화와는 또 다른 문화지역이 될 것입니다. 그럼 삼성퇴 유물의 문자를 공개하겠습니다. 우선 삼성퇴 인물상을 공개합니다. 삼성퇴 인물상의 앞가슴 부분에 7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. 삼성퇴 인물상의 위계질서로 볼 때 글자를 보십시오. 베달나라 시대 숫자인 X 모양의 글자는 10십을 뜻합니다. 또 아래에 새겨진 시옵 모양은 10십을 이등분하여 쪼갠 5를 뜻합니다. 이해가 됩니까? 그럼 나머지 글자까지 모두 해독해 보겠습니다. 오른쪽 위에서 왼쪽으로 세 글자, 다시 아래 세 글자, 제일 아래 한 글자입니다. 해독하면 벗은 머리 모양의 올, 그 다음은 머리 땋은 모양으로서 편발이 되고, 제일 왼쪽 글자는 10글에서 이 세 글자를 문장으로 해석하면, 민둥머리에 머리칼을 땋은 모습의 머리 앞 크기가 10이 된다입니다. 중간에 있는 세 글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눈목 달월 또는 반달월 또는 전역석 5라는 글자가 되어, 이 세 글자를 문장으로 해석하면 눈은 반달 모양으로 얼굴의 반 크기인 5라는 것이 됩니다. 마지막으로 제일 아래에 새겨진 글자는 둥글원이라는 글자입니다. 즉, 머리 모양이 전체적으로 둥글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됩니다. 그 이상으로 양자 측정으로는 배달나라 후기인 서기전 2800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밝혀진 유물로서, 늦어도 은나라 중기가 되는 서기전 1500년경 이전에 제작된 인물상이 아닌가 추정해 봅니다. 물론 금입사 청동인물상으로서 그 당시 금입사 제작기법이 존재하였는지도 의문이 있습니다만, 우선 문자 형태로만 보면 배달나라, 시대의 문자로 보여지면 현재로서는 배달나라 시대의 삼성퇴 유물임이 분명한 것으로 여겨집니다. 차후 더 연구하여 더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면, 유물의 정확한 제작연대와 명확한 문장 해석을 공개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세이와 홍익인간 홍익인간 이와 세계 억만세